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영상구 제1선구구 출신 존경하는 김용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만 시민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연기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님 오세훈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용산구를 지역구를 둔 김용호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토요일 밤 10시 15분경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희생된 158명 영령들과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또한 195명 부상자 여러분께서도 빠른 케이와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아울러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밤새 사상자 수습을 위해 훈신을 다해 주신 최태형 서울소방본부장님과 서울시 소방관계 직원 여러분 특히 사고 관할이라 비번나림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 달려와 새벽력의 사상자 현황을 보고할 때 온몸을 떨며 수습에 훈신해 주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님 용산구 소방관님들 의용소방대원님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에서도 총출동하여 국업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방관님들 또한 서울시 한재현 제2부시장님 오신환 정무부시장님 안전총괄실 최진석 실장님이와 많은 직원들께서 밤새 사고 현장을 지키며 수습하며 현재까지 여러 날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용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용산을 지옥구로 둔 시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 운명을 달리하신 서울시 안전총괄실 고성종훈 안전지원과장님의 명복과 유가족께도 조의를 표합니다 이제 시정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지리를 통해서 우리 서울소방본부의 실화재 훈련장 건립 추진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발생시부터 최근까지 우리 서울소방본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소방관들이 신규로 임명될 때 또는 각 소방서에서 화재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하는 화재를 대비한 실화재 훈련장이 없어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채 화재 진압에 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신규 소방관 및 기존 소방관들이 구급차나 사다리차 등 각종 소방차를 운전하기 위한 운전연습장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시정지리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화재 훈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재 진압과 구조 구급 생활 안전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의 소방 업무의 영역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소방태생의 근간이자 기본인 화재 진압 분야는 여방대책의 선진화와 함께 변화되는 사회적 안전의식 등으로 사고 건수가 여타 출동과 비교해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더욱 고층화 복잡화되어 가는 건축 구조물의 형상과 특수물질 등 가연물의 복잡성은 날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특수 유형의 화재 사고가 늘어나는 배경인 것입니다 해외 선진국의 여러 국가와 우리나라의 화재 진압 그것을 위한 실화재 훈련장은 어떻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화재 사고 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에게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실화재 훈련을 도입하여 오랜 기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1960년에서 70년부터 일본에서는 1990년부터 실화재 훈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움형의 실화재 훈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먼저 독일의 프랑크프루터 소방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도움형으로 면적 1000평방미터의 훈련시설로 실화재 훈련장을 포함하여 구조훈련장 등 구종의 훈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장은 프랑크프루터 주택단지 아파트 건물을 모델로 한 7층짜리 건물입니다 이동식 소방 현장을 연결할 수 있는 소방훈련장 전체에 가스 공급 라인이 설치되어 화재 현장은 실외에 설치된 지하 액화 가스 탱크에서 공급됩니다 또한 건물 지하에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화재 현장이 있어 현실적인 연기 진압을 체험할 수 있고 기상 연기 수출 시스템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연기를 없애고 열흘이 없도록 하는 등 각종 훈련시설을 갖추고 시일 화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콩 소방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면적이 15만 8천 평방미터로 2016년도 1월에 확장하여 기초 화재 구급 훈련부터 재대체에 필요한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훈련장은 도움형으로 19개의 40피터 화물 컨테이너로 구성된 3층 구조물입니다 실화재와 보온 음향 효과 연기 시뮬레이션이 돼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소방 구조기술을 섭득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신인소방반 전문과정이 있고 국제소방관 과정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반면에 최근에는 우리나라 소방관 6명과 미국 소방관 1명이 국제소방관 과정을 이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소방학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면적은 8만 9천 834평방미터로 싱가포르 국내 훈련생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재진압 구조 위험물 대응훈련을 위한 다양한 실전훈련이 가능한 훈련 시뮬레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료탱크 화재 시뮬레이터 과학공장 화재 시뮬레이터 LPG 블랙탱크 시뮬레이터 공개 건물 훈련장 밀폐공간 훈련장 선박 화재 시뮬레이터 교통사고 모의 훈련장 터널 구조 훈련장 절단 및 파괴 훈련장 등 다양한 훈련시설을 통해 실전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실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실화재 훈련장 시설을 갖춘 소방학교가 속속 등장하였습니다 충남공주소재 소방중앙학교와 경기도 강원도 광주 부산 전남 등 6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과 경기소방학교는 그나마 시설이 낮지만 그 외에는 소규모 시설로 수영능력과 화재 재현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국 7만에 달하는 소방관들과 전문가들은 실화재 훈련 여건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돕히고 있는 실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 1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애석하게도 소방재난본부의 실화재 연습장은 없습니다 신규 임명되는 소방관은 경기도소방학교 지금 용인소재에 있는 학교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실증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소방학교는 경기도소방관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소방관을 교육하기 때문에 절반도 못되는 인원이 교육을 못 받고 있다는 실증입니다 최태형 우리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형입니다 네 우리 최태형 본부장님 이태원 사고로 너무 여러 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고 당해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사망실에서 가슴을 우리 쓰러 내렸죠 네 새벽 5시 10분경 사망자가 149명이 되자 정말 본부장님이나 저나 우리 상황실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정말 비통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 괜찮습니까 우선 직원들이 우선이니깐요 직원들이 잘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보는 생각에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심리치료도 받으시고 참제만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제가 실화재 화재 훈련장에 대한 필요성이 되어서 해외와 국내 우리나라를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 소방의 실화재 훈련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의원님이 또 세세하게 발표를 하셔서 저보다 많은 걸 알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 제가 오기 전에 중앙소방학교장을 했습니다 네 실화재 훈련장을 최초 그러니까 첨단화를 지금 중앙소방학교를 제가 만들었고 그 운영하면서 시도에 있는 교육생들이 가장 실화재 훈련장을 이용한 것을 가장 좋은 평점을 받을 정도로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됐고 또 서울본부장 하다 보니 그 서울의 공간적 부분에 확보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실화재 훈련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순직사고나 안전사고를 분석해 보면 46%가 임용된 지 한 5년 이내에 신임 직원들이 많이 안전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야 안전을 확보한 것이 동시에 시민의 안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지금 현재 실화재 훈련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뭔가 지금 용역을 줘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보고서가 나옵니까 지금 현재는 타당성 용역이 10월 30일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좀 보완을 해서 금년 안에 해서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네 빨리 나오는 대로 본 의원은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잘 좀 보고하십시오 네 네 근데 지금까지 소방학교도 맡으셨고 네 근데 지금까지 실화재 훈련장이 없었다는 건 참 본 의원으로서는 참 의외인데요 네 왜 그러지 못했습니까 그 저가 와서 확인한 바는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기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업체와 계약 관계도 좀 진행하다가 중단된 사례를 하긴 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은평구에 있는 소방학교가 경기도 같이 어떤 공간적 부분이 넓은 부분이 아니래서 제한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가정을 거쳤고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서울 본부장 부임하면서 이 실화재 훈련장은 우리가 서울에 수도 서울을 우리가 간장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가장 절실하고 빨리 서둘러야 될 사업이라고 강조해서 타당성 영역을 금년도 한 겁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뭐 해외 사례를 보셨는데요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이나 어떻습니까 요즘 최첨단 도움형인 도움형으로 지닌 화재실 훈련장을 보셨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싱가포르하고 홍콩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문헌을 통해서 저 확인했고 가장 선진국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싱가포르에 있는 소방학교에 있는 훈련시설은 다 탐내는 정도로 다양하게 되어 있고 홍콩 같은 경우는 실제 같은 우리 현장과 같은 어떤 훈련시설로 접목된 그 홍콩에 있던 훈련장으로 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검토보고서가 나오면은 그런 다당성 조사가 네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본부장님이야 간부들은 한번 홍콩이나 싱가포르 한번 실사를 하십시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서울시에서 출장비 안 줍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관심을 해 주시고요 네 네 또 지원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견학 또 비교 연구해서 내실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가서 좀 자세히 좀 파악하고 네 다당성 조사에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네 심려를 기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시장님 이태원 사고 발생 시 해외 출장 중이셨죠 네 네 해외 출장 중이시지만 서둘러서 급히 기국하셨고 기국하자마자 이태원 사고 현장에 출동하셨죠 오셨죠 네 시장님 뵀습니다 바로 또 병원도 가셔가지고 또 보상자들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렇게 해 주셨죠 네 네 이제 뭐 지금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하루 지금 질타가 많으셔가지고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시장님 말씀대로 잘 수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실화재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콩 소방학교에서는 이제 화재 진압 시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답니다 올바른 상황 판단으로 자신의 몸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소방관의 목숨도 우리 천만 시민 못지않게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위험한 화재에 투입된 우리 소방관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과 살을 오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거 느끼시죠 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군인들이 특수부대가 있고 무슨 부대가 있듯이 소방관도 정말 실전에 대비한 훈련만이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전에 대비해서 늘 교육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본능적으로 안전한 화재 진압 위기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최근 10년간 우리 소방관님들이 이제 이렇게 소방 활동을 하면서 순직을 했어요 10년간이라니까 너무 길어서 그런데요 어느 정도 순직하셨는지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제가 정확한 인원수를 기억하진 못합니다 네 그러시죠 네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4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44명 중에서 화재 진압을 하다가 순직하신 분이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 14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재 진압하다가 14분이 돌아가셨는데 전체의 한 32%고요 항공사고로 또 한 10분이 돌아가셔서 23% 그 다음에 이제 구조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이제 20%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화재 진압을 통해서 현장에서 많이 순직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책임지는 우리 서울시 소방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하루빨리 선진국처럼 우리 시장님께서는 싱가포르라든지 선진국의 어떤 그런 좋은 제도를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소방시설도 정말 선진국의 어떤 그런 좋은 시설을 벤치마킹해서 바로 빨리 정말 수도 서울에 정말 우리 소방관들이 실전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소방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뭐 동의는 이제 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소방운전연습장의 경우에는 소방청에서 전국 네 군데 설치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아마 그것이 충분한지 여부는 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걸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형편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아울러서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도움형으로 해서 실화재 훈련장을 지으면 예산이 넉넉잡고 한 150억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 도움으로 되어 있는 실화재 훈련장을 지힐 때 우리는 힘든 어떤 소방관들이 그런 훈련을 마치고 정말 또 휴식할 수 있는 피로회복 시설 그 시설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동시에 세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님 제가 누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약자의 동행이라든지 기타 매력 특별시 기타 우리 시장님의 시책은 어떻게 보면 훌륭하고 참 매력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소방학교를 좀 멋있게 지어서 정말 우리가 싱가포르고 홍콩을 가서 겨냥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쪽 학교에서 그쪽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관광도시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서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 어떤 계획을 다시 한번 지켜보고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소방차 운전연습장 건립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359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급 출동 시 212건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4세에서 35세 사이에 교통사고가 165건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계급별로 교통사고의 어떤 상황을 살펴보니 소방사 141건으로 39% 그 다음에 소방교 약 27%에서 하급지급에 있는 어떤 우리 소방관들이 교통사고가 70%를 달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차의 경력 운전 경력을 살펴보았습니다 5년 미만에서 280건이 생겨서 6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 운행 유행별로 살펴보니 역시 재난 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70%였습니다 최태형 우리 소방본부장님 다시 한번 정인석으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방지원원 본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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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조사한 도표에 따르면 35세 이하에서 그 다음에 소방사 가장 낮은 직급에서 또 운전 경력이 5만 미만에서 그 다음에 재난 출동에서 이렇게 사고가 소방차를 운전하는 우리 소방관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게 교통사고 다른 게 아니고 그죠 네 이렇게 사고가 측정되고 있다고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네 뭐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네 아까 말씀 의원님 지지는 여러 가지 사고가 만연 표현 만연 내렸던 표현은 뭐 하지만 네 그거에 따라서 예방대책으로 훈련장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느껴집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사고 없는 소방차 출동을 위해서는 뭐 무엇보다도 또 당연히 충분한 어떤 교육과 경험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우리가 일반차를 우리가 몰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장롱매너하고 사고 한 10년 20년 베테랑들은 아주 사소한 데서 우리 사고가 안 나고 잘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네 다 그거는 이제 경험과 노하우인데 네 뭐 소방차라고 해서 뭐 별다르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현재 우리 서울 소방 운전연습을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소방학교에 한 1200평 되는 데서 우선 기본교육 신임자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임자 교육 외에는 초급 중급 고급을 해서 학교에서 학교 교육을 1차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서로 배치되면 서 차원에서 조작 훈련 뿐만 아니라 간내 적응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저희가 소방청 산하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음성에 대기한 만 6천평 되는 소방 차량 운전할 수 있는 교육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본 의원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소방에 관련돼서 운전연습장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서울 소방학교는 이제 은평구에 있죠 네 근데 은평구 안에 5개 중행 코스 연습장이 전부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떻게 운전하고 있냐 제가 소방관을 소방서를 방문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면담도 하고 네 물론 뭐 저보다 더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운전을 소방차라고 하는게 뭐 119급차도 있지만 큰차도 있잖아요 뭐 사다리차도 있고 이런 차를 운전연습하는 데가 없어서 장소가 없어서 그냥 소방학교의 각 소방서에서 소방서의 고참들이 시간이 나는 시간을 서로 해서 소방학교로 와요 오면 9차로에 이제 소방 신임 소방관들을 옆에 하나 태우고 뒤에 한 2명 내지 3명을 태워서 맞습니다 교관이 옆에 앉아서 이제 무슨 보조브레이크가 있죠 위험 우리 차 연습할 때처럼 네 그렇게 해서 어디서 운전하느냐 했더니 그 은평 시내 있잖아요 초방학교 주변 일반 도로를 다니면서 운전한다는 거예요 연습을 네 물론 이제 막 소방관 신임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죠 이제 막 밖에 나가면 뭐 교통이 얼마나 혼잡합니까 네 차가 왔다 갔다 오고 오토바이도 왔다 갔다 오고 하는데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운전하니까 그나마 뭐 대형사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는 이렇게 우리 소방 대한민국 서울소방이 운전연습장 하나 이게 마련하지 못해서 네 이런 소방관들이 훈련하고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이걸 알고는 좀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기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입장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소방의 필요성이 정말 앞으로 점점 더더욱 더 높아가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그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방법이 좀 다른 방법을 우선 연습장을 다 갖추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외곽에 있는 무슨 큰 어떤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빌려서라도 뭔가 좀 새로운 대책을 좀 세워서 소방학교 소방관들이 운전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니까 네 우선 자체적인 시설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운영하는 연습장도 있고 어떤 공토라든지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을 좀 더 대상을 확대해서 네 의원님이 연령하시는 교통사고 재발 방지와 어떤 조작 훈련의 어떤 능률 향상을 위해서 좀 우선적으로 노력하고요 아까 시장님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소방청에서도 권역별로 어떤 운영장을 마련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와 관련 병행해서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어떤 필요성이나 타당성 부분도 시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조속히 다당성 조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사고가 난 뒤에 또 실책을 받을 겁니까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앞당겨서 조치하고 뭔가 좀 노력을 더욱더 소방보무장님께서 쫄라야 됩니다 내일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셔야지 아무리 예산이 들으면 예산이 들어서 힘들면 저희들에게 와서도 좀 상의하고 그럼 저희들이 어떤 예산이라도 들여서 소방관들이 정말 안전하게 사고 없이 소방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높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소방산업기술기술원이 있다고 그랬죠 네 충북에 있지 않습니까 네 충북까지 가는데 시간이 뭐 음성이 돼서요 음성 음성 충북 음성 네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한 두 시간 잡아야 됩니다 네 너무 거리가 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에까지 가서 연습 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 한 번 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시장님 그 도표에 나와 있는 이제 사고 유형 소방관이 소방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변황을 5년간 둔석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올해 우리 서울소방본부에서 이 운전연습장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8억을 들여가지고 소방차량 운전 XR 기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레이더를 4대 설치하는 게 지금 우리 현재 소방본부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대책이 시뮬레이션 4대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시뮬레이터가 뭡니까 이게 실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서 실전과 같이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또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둘 다 필요하죠 네 둘 다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실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1천만 서울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우리 소방관들께서 화재 진압시 또 어떤 교통사고가 소방차 어떤 교통사고도 나지 않도록 더더욱더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은 우리 실화재 연습장 정말 해외 못지않게 정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방차 운전 연습장 실전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의 관심이 이야말로 정말 우리 소방본부가 또 우리 전체 서울소방이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네 이상과 같이 우리 서울소방의 실화재 훈련장과 소방차 훈련 연습장에 대한 어떤 건립의 필요성을 제가 피력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방이 또 안전이 가장 중요시 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소방소가 우리 소방관들께서 사고 없이 정말 우리 자기의 책무를 다해서 우리 천만 시민의 생명을 잘 지키고 또 본인의 생명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김용호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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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호 원님 수고하셨습니다